지금 다른 애들 눈이 촬영을 봤는데 성원이는 왜 다중으로 하고 저는 왜 검도해요? 너무 한 거 아니에요 진짜? 예의를 많이 중요시하는 운동이에요 아유 우리야 너는 참 예의를 얼마나 했나? 검도에서는 바른 마음 그 다음에 바른 자세 그 다음에 다루는 바른 칼이라고 그래요 마음이 바르지 않으면 칼이 삐뚤어질 수뿐이 없어요 그 다음에 자세 잘 딱 고개 딱 두고 옳지 크게 숙는 거예요 고개가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안 돼요 이렇게 움츠르고 있는 사람은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맞아요 경규가 항상 자세가 이렇게 구부정하고 항상 이렇게 손을 가만히 두지 못하는 버릇이 있거든요 왜? 여긴 무릎이죠? 무릎이지 무릎이 여기에서 멈추는 거야 네 머리 머리 아픈 머리 머리 손목 손목 머리 머리예요? 머리 집중을 해야 돼 다른 생각 허리 왜 머리 왜 손목 손목 허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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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로 쉬어 조금 이따는 다른 친구하고 대련도 이렇게 해볼 수 있도록 할까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발 아 때려볼게요 네 뭐라고 망해져 머리 머리 괜찮은데? 흐음 나 계획 kur 가볍게 인사하고 입내 서서 가볍게 인사하고 해봅니다. 시작! 어어어! 어어어! 어어어어! 어어어어어어어! 어어어어! 경규야 4학년 친구야. 빼봐요. 어려워요, 어려운데.. 현재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어. 어어어어! 어어어어! 어어어! 그럼 안 돼 경규야 끝까지 해야 돼 선생님 권장님이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는 해야지 1분 잘한다 그렇지 잘생겼다 친구는 왜 잘생겼을까? 너무 좋아